고농축 식화 성분을 함유해 민간 피부 집중 케어에 도움을 주고 다양한 피부 고민 개선에 도움받을 수 있는 메디픽미 올그린톡스 솔루션입니다. 고농축 식화 진정 케어와 피지, 모공, 색소침착 등 피부 개선을 위해 개발기간 1095일의 시간을 거쳐 선보이는 메디픽미의 솔루션이에요. 민감한 피부, 여드름 피부의 세안 후 첫 단계에 사용해 피부 모공과 장벽 개선, 피지 조절에 도움을 주는 올그린톡스 토너는 워터 제형의 순환 사용감으로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공이 막혀 발생하는 피부 트러블을 포함한 여러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식화 성분 함유량이 높아서 좀 더 빠른 진정과 보습감을 느낄 수 있어요. 피부가 많이 예민한 편이라서 닦아내는 과정을 줄이고 코너를 충분히 적셔서 팩으로 주로 사용해요. 아하, 바하 등 피지와 각질을 정돈해주는 성분이 함유되어서 기초 첫 단계부터 피부결을 매끈하게 케어해주면 다음 단계 기초 제품 흡수를 높이고 메이크업도 들뜨지 않는 피부로 정돈할 수 있어요. 올그린톡스 솔루션에는 병풀 입수와 티트리 입수, 녹차, 양모밀, 300초 수출물을 함유해 피부의 전반적인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올그린톡스 크림은 자극 없이 각질과 피지 케어가 가능하고 피부 잡티 케어, 멜라닌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맑게 발리는 워터크림 제형으로 너무 부드럽게 펴발리고 시원한 느낌을 갖고 있어 답답하지 않게 은은한 물광피부로 연출할 수 있는 크림이에요. 올그린톡스 크림도 민감성 피부라면 꼭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케어할 수 있고 수부지 피부, 트러블 고민, 색소 침착 등에 도움받을 수 있는 크림이에요. 끈적이지 않고 은은한 광을 느낄 수 있어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에도 좋아요. 크림 단계까지 마무리한 후 충분히 흡수시키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면 들뜸 없이 매끈한 피부 표현이 가능합니다. 피부결이 정돈되면 얇은 베이스만 발라도 은은하고 건강한 광이 느껴져요. 청소년 여드름, 성인 여드름 고민 케어에 도움을 주는 진정 케어 제품으로 추천하고 민감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 탈리아 케어에도 자극이 적게 사용할 수 있어서 데일리 케어 제품으로 추천합니다. 다양한 피부 고민 해결을 위한 메디픽미 올그린톡스 솔루션 제품으로 예민한 피부 케어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